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첫째, 이 반의 여러분 난이도는 중급이에요. 중급. 이해하셨어요? 좀 어렵다라는 반이고요. 입문반과 중급반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 반은 중급으로 기획된 반입니다. 그래서 뭐 회계를 잘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고요. 이걸 사이버로 찍으니까 복습을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 근데 이제 뭐 저희 학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걸 먼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오셨어요? IFRS에 오셨어요?를 물을게요. 시작할게요. 일반 기업회계에서 하시는 분,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일반 기업회계. 됐고요. IFRS 손 들어주세요. 그렇죠? 다시 이래갖고 수업이 되겠나?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네. 다시. 비상장이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한다? 손 들어주세요. IFRS 손 드세요. 어, 그랬어요. 자, 섞여 있죠? 참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일단 칠판을 잠깐만 보시고요. 저희 아이파라는 학원은 아시지만 굉장히 전문 학원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무조건 분리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IFRS가 과정이 어떻게 나눠지는 줄 아세요? 과정이 IFRS에 입문이 있고요. 중급이 있고요. 고급이 있고요. 개정과목별 회계세법이 있어요. 16시간, 24시간, 16시간, 24시간. 토탈 80시간의 과정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과정이 돼 있는 학원은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다른 어떤 학원도 이런 난이도로 강의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IFRS가 아니라 일반에게도 많다고요. 그렇죠? 일반에게도 똑같이 입문, 중급, 고급, 개정과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요거를 주로 다 얘네들은 16시간으로 해요. 16시간으로 해요. 그래서 이미 요 과정이 돼 있고 입문이 개정과목이 돼 있고 여기는 개정과목이 먼저 됐고 오늘 중급을 하려고 했어요. 차이점이 요 고급은 똑같아요. 양쪽으로 겸수해서 해서. 책도 다 달라요. 책도. 한 권의 책으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으로 입문과 중급을 나눠서 하고요. IFRS도 제가 따로 쓴 책으로 입문과 중급을 하고 개정과목 책 따르고 요기 개정과목 책 따르고 이것만 같은 내용으로 한 권으로 따로따로 해요. 이렇게 완전히 세분화돼 있어요. 저희 학원은. 다시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일반에서 오셨든 IFRS에서 오셨든 이런 과정을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 이해 하나 모르겠다. 됐나요? 자 이제 좀 난감스럽네. 이게 난감스럽네. 양쪽이 비슷하게 섞여 있는데 여러분 일단 IFRS에서 오신 분들 일단 여러분도 제가 반드시 이걸 따로 공부하라 그래요. 빨리요. 같은 나라에 회계 기준이 두 개 있다라는 건 말해봐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동의해요?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우연히 이런 데 다닐 뿐이고 그냥 우연히 여기를 다닐 뿐이에요. 왜? 여기 다니는 분이 일로 옮겨 갈 수 있고 여기 다니는 분이 일로 옮겨 갈 수 있다고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대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중급 과정으로 주거라고 공부를 할게요. 오케이? 다만 IFRS 오신 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면서 이게 IFRS는 이렇게 다르다를 다 짚어드리면 될 것 같다. 깊진 않지만 다 명료하게. 이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나는 국제회계인데 그러니까 결론. 돌아가셔도 돼. 돌아가셔도 안 잡을 테니까. 국제회계 분들.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배워 놓는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야 내가 이걸 배울 때 비상장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애를 이해할 수 있어서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마음이 언짢아서 일반 회계로 하다가 이게 국제회계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점들을 별도로 설명해 줄 거니까. 그럼 된 거 아닌가? 맞죠? 되셨죠?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교과서를 9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회계가 뭡니까? 중급에서 이런 거 안 하죠. 여러분 칠판 회계가 뭐예요? 회계가. 그럼 여러분은 그냥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회계라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이러시면 돼요. 맞죠? 다만 나라마다 회계 기준이 있겠죠. 내 맘대로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제부터 칠판. 우리나라의 상장 법인들은 국제회계 기준, 비상장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회계 기준이 양분화되어 있다. 각각의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입니다. 다시. 이렇게 도입한 게 몇 년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어? 빨리. 몇 년부터 이렇게 됐냐고? 응? 몇 년부터? 아 또 입안 뒤지게 답답하네. 아 상관없어? 내 입사할 때부터 이랬으니까 맞아? 맞아 그 말도. 맞아. 다만 히스토리 알아놔서 나쁠 건 없네요.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이렇게 이완화됐어요. 다시. 몇 년부터 이렇게 이완화됐다고요? 그럼 2010년까지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양쪽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었죠. 상장, 비상장의 회계 기준이 똑같았다고. 이해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 그때를. 영어로는 K갭.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기업회계 기준. 더 멋있는 말로. 이건 과거회계 기준. 얘네들 둘은 현대회계 기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반회계 기준을 배우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뭐야? K갭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죽는 거다 이거. 이해했어요? 우리는 K갭을 배우지 않아. 알았을? 현대회계 기준에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명단을 봐서 직급이나 나이로 봐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회계는 대학교에는 IFRS만 가르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일반기업회계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야? 어라? 내가 대학교 때 회계 원리 배울 때 회계랑 좀 뭐가 다르네? 이렇게 느끼는 건 여러분이 대학교 때는 국제회계를 배웠고 지금은 일반회계랑 다른 거예요. 이 둘의 회계는 아주 많이 달라요. 양쪽이. 아주 많이 달라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회계는 어려운 겁니다. 7판. 여러분은 그런데 봐봐. 대학교 다닐 때 회계학을 열심히 공부했나? 말해봐. 했어요? 안 했죠? 재무팀에 올 줄 몰랐죠? 재무팀에 올 줄 몰랐죠? 그렇죠? 그냥 왔죠? 되게 답답하죠? 회계는 어렵고 재미는 없고 그렇죠? 걸핏하면 야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요. 지금 때려치고 다른 부서로 튀든지 아니면 이쪽 일을 잘하라는 노력을 하든지 여러분 두 가지야. 그런데 여러분은 대답 여러분이 잘하라는 노력을 했었을까? 잘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런 수업을 통해 한번 잘 들어봐. 이해 되셨어? 내가 한번 잘하라는 노력을 해볼까? 아니면 역시 아니니까 다른 길을 모색할까? 알았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은 저를 처음 봤을 것 같아. 여러분은 그렇죠? 저를 처음 봤겠네요. 이름도 처음 들었을 가능성이 있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제 책에 이름이 써있나? 이항수라고 써있네. 그렇죠? 돌아가셔서 여러분 팀장이나 시애포들한테 이항수 회계사님한테 수업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아마 팀장이나 시애포가 그 선생님이 아직도 계셔? 이라고 물을 거야. 뭐 멀쩡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회계사를 올해로 만으로 39년 차랍니다. 만으로 39년이면 제 나이 아시겠죠? 그렇죠? 저 문자 왔던데 코로나 4차 접종 받으라고. 네, 굉장히 기분 나빴어. 내 늙었구나 해서. 여러분 회사의 임직원들 중에 저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별로 없겠고요. 둘째, 이런 강의는 아마도 횟수록 횟수록 33년째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월화수목금 4월 한 달이죠. 저 이번 주가 4주째인가 1, 2, 3주 매일 월화수목금 8시간 강의했어. 매일 8시간. 원래 이번 주 수목금도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갖고 내가 빵꾸내고 강의 때려치고 나 놀러가 제주도로. 처제가 와서 미국에서. 그렇죠? 아니었으면 이번 주도 월화수목금이에요. 이 말은 33년을 매일 월화수목금을 떠드는 놈이야. 우리나라에서 실무자들을 상대로 회계세법을 가장 오래 한 사람 당연히 저고. 그렇죠? 아이파이는 제가 대표 교수고. 알았죠? 저를 부를 때 우측 명심해줘. 강사님 부르시면 저 여러분과 대답 안 한다. 저는 강사가 아니라 부르려면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은 선생님. 두 번째 회계사님. 오케이? 세 번째 교수님. 저는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였어. 겸임교수. 시간강사 말고. 요새는 지겨워지네 제가. 그러니까 강사라는 표현은 내가 싫어하는 표현이나 쓰지 말라고 그랬고. 적당할 때 여러분에게 핸드폰 번호도 알려줘. 아이파이 모든 수강생은 제 전화번호를 알아. 그리고 물어봐. 전화로 문자로.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세무사님이 여성세무사인가 봐. 전화를 문자를 줬어요. 그런데 뭐 고맙다는 말 하겠지 않았을까. 뭐 좀 맙다고. 그런데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 드렸고. 통화도 한 번 했는데. 그러네요. 뭐 회계사 세무사라고 다 잘할 수는 없잖아. 맞지 않을까. 그런데 뭐 저 같은 놈 수업을 들어서 좋다고. 고맙지. 그러니까 전국에 수없이 많은 회계사 세무사들이 제 수업을 들어요. 회계사 세무사를 가르치는 선생이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학원 대표이기 때문에 주주가 아니고 교수 중에 대표야 제가. 그래서 우리 학원 강의의 7, 80%는 제가 다 해요. 동영상 많이 보시고요. 질문 수업도 중요하고. 다시 대답. 알았죠? 대답 잘해요. 칠판 안 보시는 분 집에 가고. 제가 이항수 인터넷 치면 호불호가 극히 갈라져. 모르실 거야. 저를 정말 어떤 연예인보다 좋아하는 수강생들도 드시게 많고요. 저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서로 싫고 좋을 뿐이야. 그치?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제 수업이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야. 맞지 않을까. 그치?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수업 도중에 제가 떠들면 칠판 좀 보고요. 같이 책 보면 보자. 미리 말할게. 여러분 이 수업은 어려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인 만큼 어려울 거야. 극복해내시리라 믿고. 알았나? 이런 수업은 버텨내야지 살아남는다. 알았죠? 깔짝깔짝 차대변 전표 끊을 걸로 알고 왔어? 꿈도 꾸지마 여러분. 회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니까. 기대하시고 수업을 들으세요. 16시간 끝나면 무지하게 도움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회계란 뭐다? 회계란? 각각의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만든 회계가 적정이 만들어졌날 보는 게 회계감사고. 이건 물어봐야지. 그치? 응. 시작. 칠판 보면서 회계감사 저희는 3일에서 받아요. 3정에서 받아요. 안진에서 받아요. 회계감사 받는 분들 손 들어주시고. 응. 이왕수가 묻는데 손을 안 들어? 두 번 중에 한 번? 그래? 이게 대학교 수업 같아 여러분이? 만만해 보이나? 무료 교육이라고? 그래? 진짜 그런 거야? 가. 제가 질문하는데 손을 안 들어? 여러분들이? 제가 손 들라면서 드시고 대답하라면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아셨어요? 아셨어요? 듣기 싫으면 가시면 되는 거다. 그치? 돈 내고 온 것도 아니고 맞죠? 안 잡아? 학원이 여러분 잡을 것 같지? 안 잡아. 공부하기 싫으시면. 내가 여러분이 회계감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알아야 강의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회계감사는 받는 걸로 정리할게요. 그죠? 회계감사를 받는데 일반회계와 국제회계로 갈라진 거야. 그죠? 회계감사는 한 4만 개 정도 기업이 받아요. 우리나라에는 80만 개 정도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만 개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의는 회계감사를 받는 일반회계 국제회계 기준에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을 모시고 중급 정도의 회계학을 공부할까 합니다. 아셨죠? 목표가 정해졌죠? 오른쪽에 재무상태표 보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여러분 자산은 무슨 자산 무슨 자산이야? 유동과 비유동. 1년 안에 현금화되는 거 1년 2회 현금화될 거. 이거 너무 기본이다. 맞죠? 조심해요. 자 소분류가 있다. 빨리 소분류가 있죠. 당좌, 재고, 투자 유형이 있는데 맞나요? 1번. 몇 번까지 갈지 기억할지도 몰라. 1번. 국제회계 기준은 재무상태표가 이 가로 1이라는 소분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일반 기업회계는 당좌 자산 해놓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이렇게 나가고요. 알았죠? 국제회계 기준은 그냥 개정과목인 나래비로 붙어요. 알았나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런 게 느낌만 가요. 이런 거고요. 양쪽 기준의 재무제표 양식도 다르지만 기본 흐름은 똑같고요. 오른쪽에 자본이 빠른 속도로 되다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자본이. 5개 맞아요? 5개. 대답 이건 일반회계 기준이야? 지금 국제회계 기준이야? 이 책은? 일반회계죠? 일반회계죠? 국제회계 기준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국제회계 기준은 그냥 자본의 정의가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야. 빨리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은 회사 마음대로 구분을 띄우니까 전혀 다른 거야.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 그럼 거의 100% 국제회계 기준은 자본을 어떻게 쓰냐면 그냥 듣기만 해. 나중에 보고.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인여금, 기타자본 이렇게 띄워. 전혀 달라 분류가. 이해되나요? 양쪽 회계가 재무제표 양식이 다릅니다. 느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보시고요. 넘겨서 손익계산서. 또 이걸 몰라. 매출에서 당기순위까지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잖아. 맞죠? 손익계산서잖아.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은 제목이 뭐야? 거기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이름을 써. 포괄손익계산서. 알았죠? 포괄자부터 이름이 이 차이는 이따 가면서 설명할 거고. 알았나요? 그러니까 양쪽 회계 기준은 시작부터 재무제표 양식부터 달라. 됐어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오른쪽에 4번이 우리나라 빨리 회계 기준은 여러분 몇 개가 있다? 두 개다. 비상장은 일반기업회계 기준. 상장은 국제회계 기준. 그런데 조심할 건 뭐야? 비상장도 IFRS을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오케이? 다만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못 돌아와. 신중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은 여러분 한 1,700, 800개 되거든. 그런데 그냥 비상장인데도 IFRS 하는 기업이 있어서 외워놔도 돼. 한 5,000개 정도가 IFRS을 하고. 나머지들,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일반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장도 IFRS 사는 기업이 꽤 많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이런 거니까 꼭 IFRS가 상장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넘어가시고요. 14페이지 재무제표 맨 밑에 박스가. 여러분 재무제표 종류는 5개 다 맞죠? 이걸 또 누가 몰라. 그치? 여러분 현금 흐름표, 자본변독표, 주석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항서 만드는 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맞죠? 나머지는 안 배우셔도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항서만 배우자고요. 오른쪽에 재무제표 작성 표시 이런 거 넘겨. 이거 뭘 봐 이런 게. 그렇죠? 이거 뭐 넘기는 거야. 이거 뭘. 여러분이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야. 20회, 20일에 자산에 나온다. 부채에 나온다. 이런 거 해봐.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쭉쭉 하고요. 봐봐. 24페이지 봐봐. 24페이지에 가면 여러분. 그렇죠? 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런 건 유동부채고 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좋아요. 자, 이 중에 24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유동부채 봤죠. 그렇죠? 특히 IFRS에서 오신 분 연필 잡고 딱 별표나 뭐하나 쳐놓는 거야. 시작. 2023년 개정. 이렇게 써놓고.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일반에게는 안 받기는. 국제회계는 내년도에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유동부채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뀐대. 그것만 적어놓으면 돼. 오케이? 그럼 칠판 보고 이제. 봤어? 났어? 자, 그러니까 알아놔야 될 게 뭐야. 여러분요. 일반에게 기준은 거의 안 바뀌어. 올해도 바뀐 게 없어. 근데 IFRS는 매년 바뀌어. 그래서 이 격차가 벌어지거든 지금. 나라나 국제회계가 내년에 바뀌으면 빨리 여러분 말해봐. 뭐가 바뀌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궁금하지 않아. 그렇죠? 그것 뒤에 가서 해당되는 과목에서 가르쳐줄 거야. 내일 나올 거고 전환사체가 바뀌어. 그냥 힌트를 드리면 전환사체를 발행하면 전환사체는 당연히 비유동부채거든. 한 2, 3년 있다가 만기가 돌아야 되니까 맞아. 국제회계는 내년부터는 이게 무조건 유동부채로 들어와. 이게 바뀌는 거야. 우리 일반에게는 계속 비유동부채고. 이런 게 바뀌어. 알았죠? 내일 가르쳐드리는 거야. 이런 것도 하나. 별표 해놨으면 돼. 나머지 보지마. 오른쪽에 또 자본 나오네 빨리. 자본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일반에게는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자본금, 자본인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률계, 인여금. 맞아? 근데 국제회계기준은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 회사 마음이야. 이게 굉장히 묘한 차이가 있어. 지금은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뭐 다머지 별거 없잖아. 넘어가 이런 거. 자, 29페이지. 여러분, 이게 어느 재무제표야? 이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인 거예요. 재무제표. 보면 항상 보면 알잖아. 항상 당기, 정기가 나와. 전년도 오랫게 구분되고. 여러분, 다시 자산이 뭐와 뭘로 구분돼. 유동과 비유동. 유동이 당자와 재고. 맞나? 칠판? 국제회계기준이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계정과목 몇 개, 끝.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뭐야? 기타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무슨 뜻이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기타라는 계정과목에 때려놓아놓고 주석에다가 기타유동자산이 무슨 계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됐나? 전혀 다른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일반기업회계 재무제표가 훨씬 더 디테일해. 알았어요? 나중에 한번 보면 되지 뭐. 국제회계는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여러분은 이걸 만드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알았나요? 이걸 만드시는 걸 배울 건데. 자, 잘하실 거라 믿고 넘어가요. 선입계한 서두축 가보면 어디야? 37로 가볼까? 보면 매출, 매출원가 좋아. 여러분 매출원가 판관비를 봐봐 빨리. 디테일하잖아. 매출원가가 기초에다 당기도 하고 기말 빼잖아. 맞잖아? 국제회계 기준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매출원가 한 줄이야. 판관비도 봐. 여기 수없이 많잖아. 맞잖아? 국제회계는 판관비 한 줄이야. 그럼 판관비가 무슨 내용을 보려면 주석을 봐야 돼. 이게 양쪽 회계의 차이야.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재무제표만 갖고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되게 디테일하게 써 놓은 게 일반회계고. 알았죠? 전혀 달라요? 좋아. 이런 것도 배웠고. 넘기시고요. 현금 물음표, 자본변동표는 안 하기로 한 거잖아. 47의 주석은 뭐야? 감사보고서에다가 여러분 회계 처리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주석이죠. 이게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 51회 잉여금처분계안서. 나오네요. 잉여금처분계안서. 칠판. 칠판. 빨리. 나는 이걸 만들 수 있다. OX. 만들 수 있다. 없다. 이 잉여금처분계안서 내가 만든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다. 빨리. 나 이거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 이유는. 안 해봤지. 여러분한테 안 주니까. 왜? 높은 친구들이 하지. 높아봐야 기껏해야. 모델이나 과장들. 안 배우니까 모르겠지. 이런 것도 배워야 할 수 있긴 해. 맞네? 이것도 나중에 가르쳐 줄 거야. 이런 거. 절대 몰라요. 여러분이 안 배우면 이것들은요. 배워보세요. 지금 보지 말고 넘기시고요. 57페이지. IFRS. IFRS. 자. 이럴 때 한 번만 들어봐. 빠른 속도로 지금 진도 나가잖아. 칠판. 자. 유럽 친구들이 만든 회계가 있고. 그렇죠? 미국이 만든 회계가 있었어.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유럽 애들이 만든 회계를 우리는 IFRS라고 불렀던 거야. 이게 근데 번역이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번역. 번역이 잘못된 거지.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레포팅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제 재무보고 기준이야. 이해하셨어? 여기 냉방이라고 돼 있는지 잠깐 봐줄래요? 그 에어컨 같은 비슷한 거에. 뭐라고 써 있어? 꺼주세요. 아예. 그래. 오늘이 27도까지 올라간대. 날씨가 후덥지근하지마. 아침부터 냉방하게는 그러네. 자. 그러니까 번역을 그냥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했고요. 그냥 개념으로 만들어.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IASB라고 불러요.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 보드. 뭐라 불러? 국제회계 기준위원회. 그렇죠? 영국 런던에 있고. 전세계 회계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회계가 IFRS야. 미국은 다르지. 미국은 US GAP이라고 불러. 그냥 미국 회계 기준. 여기도 만드는 거는 뭐야? 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라는 재무회계 기준위원회가 만들어. 문제는 이 둘이 다른 거야. 다르다라는 말은 뭐야? 똑같은 거래가 양쪽 회계가 달라. 대답. 짜증나지 않겠어? 다르니까. 그치?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몇 년 도쯤에 거의 올해 돼가네. 올해 돼가서 어떻게 말하면 한 20년 정도도 돼간다. 양쪽이 모여서 뭘로 합의됐는지 알아요? 전세계 회계를 통일합니다. 이걸로 통일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세계 지금 거의 대다수는 IFRS를 해요. 뭐만 다를 뿐이지. 언어가 다를 뿐이지 회계는 똑같다고요. 여러분도 다른 나라 언어를 잘 하시면 그 나라 가서 재무팀을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회계가 통일됐고요. 그러면 한국은 한국은 그렇죠? 옛날에 아까 말했죠. 옛날에는 뭐였어요? 왜? 미국 걸 따라갔으니까 K-GAP이지. 그치? 근데 이게 우리도 전세계 일부니까 이제부터 2011년부터 뭘 따라가기로 한 거야? IFRS는 영어잖아. 영어를 국어로 바꾼 게 이게 바로 K. 우리나라 번역이 한국채택국제배계기준 우리는 이걸로 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몇 년부터? 2011년.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회계가. 어렵거든?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 여러분은 딱 어렵다. 자꾸 주장하시니까 뭐야? 비상장은 아까 만들었던 다른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따로 만들어준 게 2011년이야. 그래서 2011년부터 대한민국의 회계가 이원화된 거고요. 비상장도 IFRS을 하고 싶으면 하라라고 만들어줬었던 거고. 이해됐죠? 맞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게 어렵다고요? IFRS가 일반회계기준에 한 100배 정도 어렵습니다. 100배 정도. 일반회계에서 오신 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쉬운 회계를 하고 있는지는 혹시 알아? 근데 그것도 절절매? 그것도 절절매서 결산을 제대로 못해? 그래? 그럼 여러분의 갈 길은 정말 산넘고 물러머가네? IFRS는 여러분이 아는 회계의 1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건 우리나라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하나를 겪어봤을 뿐이고요.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회계가 IFRS가 그러니까 쉽게 IFRS는 머리를 쓰는 거야. 논리를 쓰는 거고요. 일반회계기준은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암기부터 하고 머리 쓰시는 게 좋겠고요. 차이점이 많이 난다. 이런 게 이렇게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58, 59에 그렇죠? 왼쪽이 한글이고 오른쪽이 영어죠. 국어를 영어를 그냥 그대로 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저랑 IFRS을 배우시면 이렇게 이걸 기준서라고 불러요. 왼쪽 봐요. 1001호, 1002호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게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가 우리는 이 놈을 그냥 뭘로 보면 될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문. 알았죠? 한 40개 정도 논문을 배우는 게 IFRS인데 정말 치가 떨리도록 어렵습니다.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오시면 배우고요. 우리는 일반기업회계를 배우니까 63페이지이고요. 빨리요. 넘기면서 일반회계인은 1장, 2장으로 돼 있네요. 빨리요. 총 몇 장으로 돼 있다? 몇 장? 몇 장? 33장으로 돼 있습니다. 33개의 장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해해. 여러분 기본 흐름은 국제회계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건 똑같고요. 다만 시간이 많이 갔죠. IFR 도입한 지 12년 정도 지났다. 그렇죠? 그 사이에 국제회계는 계속 바뀌는데 일반회계 기준은 바꿀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 달리 양쪽 회계 차이가 무지하게 벌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일반회계를 잡고 그냥 간단해 국제회계 배우시면 이 과정 들으면 되잖아. 맞아? 16시간 하나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고민해? 하나 들으면 되지. 내가 오라고 했어. 동영상으로 보라고 했지. 오케이? 앞으로 여러분 이런 변명은 하지 마.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몰라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 안 통해. 알았나?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아이파이 다 매뉴얼화되어 있는데 뭘 모른다는 거야? 물어볼 데가 없어? 전국의 사람이 이양수 전화번호를 다 알아서 전국에서 묻는데 여러분만 몰라? 여러분들만? 이해 됐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 여러분이 할 마음이 없는 거야. 이해하셨어?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회개를 안 했던 것 뿐이야. 벌써 40분 지나서도 이 안에도 벌써 앉는 자세 태도들 봐서 이 중에 몇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미안해. 여러분처럼 앉질 않아. 여러분처럼 저를 쳐다보지 않아. 다만 방법이 없어.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것도 힘들어. 재미도 없고. 이 학원을 여러분이 오고 싶어 왔겠어? 공짜니까. 누가 가라니까 왔겠지. 여러분이 이 학원에서 이양수를 만나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없었어? 여러분들은. 짜증내고 날씨도 더 나 지랄같이 교대가 어디 붙어 있어? 여길 내가 왜 가라고 지랄이야? 몇 시에 끝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해. 그러니 제 말이 들어오겠어? 다만 그것도 그냥 현실이야. 어쩔 수 없잖아. 그쵸? 근데 이 중에 이걸 계기로 삼아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대답 그렇지 않겠어? 그죠? 사람이 다른 거지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 안에 열심히 안 듣는 사람도 나는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그냥 제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것 뿐이다. 그럼 집에 가려면 가. 안 잡을 테니까. 다만 귀가 들리고 쳐다볼 수 있고 저랑 같이 책 볼 수 있는 분은 아마 내일까지 하면 좀 바뀌실 거예요. 꽤 많이 바뀔 겁니다. 궁금했던 것들 제법 많이 사라질 겁니다. 알았나? 그럼 다만 여러분 기억해 16시 가고 짠하고 여러분이 갑자기 슈퍼맨 슈퍼걸이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지? 어느 정도는 바뀌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공부하는 길은 많아. 서론 세계장인데 나 31장 좀 읽어줘. 뭐라고 써있어? 좀 읽어주라. 하면 읽어주지. 안 왜 안 읽어주지. 아유 찾았다. 찾았다. 아유 죽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득 질문 칠판 여러분은 중소기업에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살짝 물어볼까? 나는 중소기업에서 왔어요. 손 드세요. 중소기업에서 아닌 분들 손 드세요. 중소기업에 아닌 분들 섞여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 좀 이따 바로 나와. 넘겨보고요. 67 페이지. 100개 감사받는 기어 5초만 공부해요. 67에 동그라미 3번에 가나다라 10초만 읽으세요. 빨리 읽으세요. 자 칠판 전기말로 자산이 120억 부채는 70억 매출은 100억 종업원이 100명 4개 중에 2개만 맞으면 회계감사랍니다. 아셨죠? 이건 상식입니다. 회계감사 이렇게 바뀐 게 한 2년 정도 됐고요. 좀 회계감사 대상이 늘어났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4개 중에 2개가 맞으면 되고요. 그 밑에 여러분 반가로 이번에 유한해사라고 나오죠. 유한해사는 규모가 큰 유한해사는 회계감사를 받는데 여러분 칠판 순간 구찌코리아 이건 이태리 법인이 구찌가 한국의 별도의 현지 법인을 만든 거예요. 구찌코리아 알았죠? 명품은 우리나라 기업이 계약을 맺고 수입해서 파는 게 있고 걔네가 우리나라의 현지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 법인 만드는 애들이 전부 다 유한해사를 만들어 왜? 회계감사를 안 받으니까 숫자가 공표가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2년 전에 법을 바꿔서 유한해사도 규모가 크면 회계감사를 받는다라고 법을 바꿔서 이제 걔네들도 회계감사를 받아 빨리 잘한 거죠?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유한해사로 들어와 어?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잖아. 나는 우리나라의 돈 많이 버는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샀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회계감사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렇지? 우리가 사는 게 도대체 원가율이 몇 프로인지는 알고 싶잖아. 그런데 데이터가 공시 안 되잖아. 그래서 회계감사를 잘한 것 같아요. 밑에 결산 확정 절차 보고요. 빨리 대답해. 여러분 오래 3월에 주주총회 며칠날 했어? 주주총회 3월 그것도 헷갈려? 3월 며칠날 했어? 이거 모르면 양심이 없는 거고 어쨌든 좋고 그걸 묻는 게 아니야. 주주총회 올라갈 때 재무제표 승인하잖아. 주주총회 맞아. 그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이 몇월 며칠이야. 이게 원질문이야? 주총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빨리 주주총회 올린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이 몇월 며칠이야. 시간 가잖아. 빨리 모른다 그래. 며칠이야. 여러분은 몰라. 실패. 이번 주주총회 안건이 몇 개였어? 주총 안건이. 뭐 1호의안 2호의안 2호의안 인데 메터 안건까지 갔어. 메터 안건 빨리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 주총하고 상관없어? 재무팀인데 이 중에 몇 개 회사 주총을 안했어? 그리고도 여러분이 재무팀이야? 이 사회 주총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전표만 끊어 뒤에 풀칠하고 미안해. 다 때려쳐 진작. 때려치라고.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어디다 뭐에다 써먹어? 이 사회 주총도 못하는데. 이 사회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 별로 쓸데없어. 전표? 몇 년 이내 전표는 컴퓨터가 다 끊어. 여러분이 손으로 안 쳐넣어도 돼. 프로그램이 다 해. 이해돼? 증빙이 뭐가 필요해? 자동으로 붙는대. 여러분 5년 10년 안에 오늘 대다수는 직장을 잇는다. 이건 기본적인 일이야. 회계를 인간이 한다고 여러분 전표를 앞으로 프로그램에 이런 거래가 있다라고 기본 데이터 압력하면 전표는 프로그램이 다 천호 뒤에다가 증빙 뭐 붙여라라고 다 뜨고 그럼 여러분 말해봐. 뭘로 먹고 살 건데? 근데 주청을 몰라? 이사회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건 여러분이 이대로 가면 여러분은 바보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회계는 앞으로 인간이 하는 분야가 아니야. 인간이 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 그런 게 주청을 하고 이사회라고 의사결정하는 것들이야. 그것들을 공부하시는데 대답 여러분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 그치? 상법을 말하잖아. 상법 공부한 적 있다 없다. 없겠네? 꼭 머리에 담아놓고 언젠가 한 번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상법이라는 수업을 들으세요. 우리 학원에 와서 알았죠? 상법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이 많은 차별이 될 거예요. 아까 세무사 얘기했구나. 세무사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매일 아침 와서 전 직원과 함께 회계사님 상법 강의를 매일 한 시간씩 듣는데 그러면서 이랬어 그 사람 말 세상에 이런 강의가 있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가 있구나 너무너무 자기는 너무너무 좋대 상법이 그런 수업이에요. 알았죠? 상법 들으세요. 상법 들으세요. 아직 녹화 안 했어. 올해판은요. 다음 달에 녹화 다음 달에 오믄도 좋아. 진짜 상법은 지겨워서 사이버로 보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진짜 그건 돈 내고 와요. 안 보내주면 월차내서라도 와 이틀 회사가 돈 안 보내주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최대한 하여튼 50%라도 DC해주라 그렇게 와서 들어요. 이거 믿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야. 상법을 듣고 진짜야 이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거야. 이 정도 수업으로도 여러분은 회계학을 잘하게 될 거야. 근데 거기다가 상법을 갖다 붙여놓고 나중에 법인세 갖다 붙이면 여러분 날아다녀요. 진심이야. 알았죠? 꼭 해요. 꼭 해요. 그래서 이 결산확정 절차는 우리가 상법이라는 수업을 할 때 너무너무 할게요. 이것도 아나 모르겠다. 빨대다. 여러분 여러분의 등기임원은 몇 명이야? 임원 몇 명이야? 이사 몇 명이야? 이사 몇 명? 감사 몇 명? 이런 거 자꾸 묻지마 모르니까.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 법에 이사는 몇 명 이상이어야 돼? 감사는? 감사는 어떻게 뽑는데? 여러분 제3자 배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펀딩은?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거야? 자기 주식은 어떻게? 차등 배당은 어떻게 할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뜻이었어. 됐어요? 오케이. 나중에 배울 게 알았죠? 상법만 들으면 해결되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미리 가죠. 미리 간다는 건 뒤에를 보는데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482페이지 이거 하고 쉴 거예요. 482페이지 아까 31장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라고 그랬다. 맞나요? 자 박스 1번에 여러분 대답 무슨 법에 의한 중소기업? 빨리 읽어줘. 무슨 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거야.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라는 여러분 단어는 그냥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 앞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냐 아니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냐 두 가지로 갈라져. 제 말 이해하셨어? 여러분이 저랑 법인세법을 배우면 법인세를 내는 거를 배울 때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이고 오케이 나머지 모든 중소기업은 그냥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야. 칠판 그러니까 회사는 중소기업과 아닌 기업으로 갈라지거든 누가 나 좀 도와줘 중소기업이다 아니더를 판정하는 기준은 뭘로 판정하는 거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기준이?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무슨 기준이 맞는다는 거야? 뭐야? 혹시 매출액 아닐까? 우리 방 그 심각하구나 큰일 났네 그치? 몰라 사원급들이라 그래? 아니야 대리주인과장도 절반은 있어 다시 중소기업은 뭘로 판단하죠? 뭘로 판정하죠? 매출액 그렇죠? 들어본 기억이 있나 봐봐 올해 매출액 일정 기준이 있어 업종별로 이게 넘어가면 아니고 이해하면 중소인데 그치? 이 매출액이 올해 중소기업일까? 직전 3년 평균 중소기업일까? 매출액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뭐야? 올해 거야 직전 3년 평균이야 조특법은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밟아서 올라오세요 다른 수업에서 법인세나 이럴 때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열심히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나중에 배우자 여러분은 다만 대부분은 중소고 일부가 아닌 분이 있겠네요 매출액이 크면 아니고 매출액이 적으면 중소기업인데 밑에 봐봐요 볼 수 있는 한동안 빨리 그냥 10초만 오른 그냥 특례 적용 항목이라는 빨리 제목만 빨리 보세요 빨리 부숴야 하잖아요 칠판 이제 설명은 좀 있다 하는데 일반에게 기준은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그냥 쉽게 그렇죠 여러분 현재 가치도 안 해도 되고요 비상장 주식을 페어 밸류로 평가 안 해도 되고 이연법 인사 안 해도 되고 감가상각을 세법대로 따라가도 되고 지분법도 안 해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혜택이 있어요 알아놔요 IFRS는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IFRS는 중소기업이라도 다 해야 되는데 일반에게 기준은 중소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그럼 결론이 뭐야 지금 현재 가치도 안 해 이연법인세 도 안 해 비상장 페어 밸류로 도 안 해 지분법 도 안 해 그럼 어디 갔어? 아까 KGAP 썼나? 거의 옛날에 하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 배울 때 이렇게 이대로 배우지만 중소기업일 땐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IFRS는 다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이런 거냐 일반에게는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알았죠? IFRS는 중소기업이라도 이런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놨다 그럴게요 가끔 와서 돌아볼 거예요 480위는 알았죠? 이제 몇 페이지 보면 바로 돼요? 73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와 한 시간 만에 기초적인 얘기 다 했어 왜? 입안의 전제는 중급이다 아 미안해 사이버로는 이렇게 강의하자니까 사이버로는 입문 듣고 이걸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희생양이 되는 거야 오늘 알았죠? 어려운 강의를 맞는 거고요 근데 뭐 어려워 봐야 지가 회계지 않겠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해요 자 이제 수업은 50분짜리 하고 10분 쉬고 16시간을 합니다 점심은 12시 50분부터 2시까지 70분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칠판 저 믿어줄래요? 저 강의 잘해요 진짜 오래 했잖아 그렇죠? 저 강의 잘해요 여러분이 기존에 겪어봤던 대학교 교수 다른 학원의 선생들 미안해 저랑 비교하면 안 돼 저는 제 이름이 브랜드라는 놈이에요 이 양수가 제가 근데 문제는 이제 곧 몇 년 안 남았어요 곧 은퇴할 거예요 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죠 한 2, 3년 남았어요 회계세법 잡으세요 제가 살아있을 여기 서 있을 동안에 알았나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웃 알지 말고 그냥 이대로 보시고요 회계사님 근데 이게 지겨워 지겹거든 너무 지겨워요 그럼 이때 내가 살짝 그럼 세법 원천세 들어요 부가세 들어요 법인세 들어요 상법 들어요 그렇게 살짝살짝 다른 걸 하라고 그럴 거야 메인은 회계약 한 3년 걸려요 3년 3년간 제가 하라는 대로 회계약을 계속 반복 지금 모르겠구나 중급회계만 24시간짜리를 여러분들 한 5번 정도 반복 들으라는 거예요 5회 정도를 한 번 들어서 여러분이 꿈 깨고요 그쵸? 무지하게 많은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리면서 사회세법들과 상법들과 이런 걸 배우면서 3년 정도를 버텨내면 그냥 쉽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백업을 해드리니까 모르면 알려드리고 잡아드리니까 알았나? 이걸 믿으실지는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요 이런 길을 가라는 게 우리 아이파와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번 바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입문을 들었다라는 전제하에 바로 어려운 구체적인 회계들로 들어가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인 이론데 문득 국제회계는 이게 이렇게 좀 다른 대여를 같이 비교 설명해 드릴 거자 합니다 15시간 남았습니다 잘 듣고 저는 항상 여기 앉아 있어요 올라가기 쉬는 것도 귀찮아서 알았죠?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사이버로 보시는 분 제 전화번호 알 거지만 좀 있다가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리고 당연히 여러분 아무 때나 전화하고 문자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쉬는 시간 같습니다 2, 3, 4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알았죠? 1층과 5층, 6층은 없어요 10분간 쉽니다